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20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4-1이 나오고 있죠? 종합문제 4-1이 나왔다는 것은 2권 부분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종합문제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별표 3개를 줬네요. although nothing 나오고요. 비교급이 나왔죠? 음성 최상급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최상급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nothing, 더 멀래야 멀 수가 없다라니까 진실로부터 가장 먼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프레이드 레일로즈, 화물철도 회사들은 have been, 뭐 뭐 되었다는 거죠. of the man's, the nation's shift, 이동이죠. from oil에서 석탄으로의 전환을 뭐 했다는 거죠. charging exorbitants, 궤도를 벗어난 것,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거죠. 가격도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to transport coal, 석탄을 날르는데 비용을 많이 들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좀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이 최상급을 모르면, 음상 최상급이다. 이거 모르면 벌써 어려운 거예요. 음상 최상급이 되는 걸. 자, 이렇게 쓱 보니까, 아무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 비난받았다, 자랑하다, be proud, of, 수동태로 됐어도 좀 말도 안 되죠. guilty, 유죄다, 의식하다, wary, 조심하다.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accused, 비난받다라는 거 흔히 생각이 나죠. accused,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것이긴 하지만 뭐라는 거죠. 이런 비난을 받아왔다는 거죠. 터무니없는 사실과 거리가 먼데도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뭐 뭐 했다는 비난인 거죠. 아하, 내용적으로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그 나라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발이 축축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임피딩, 방해하는 거죠. 이게 가속화하는 거 아니고, 딜레이하는 건 좀 가능성이 있지만, 유죄가 좀 안 맞고요. 기여하는 거 아니고, 인터피어, 이것도 방해하는 것도 되어있는 건데, 조심하다는 안 맞죠. 비난을 받았다가 맞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it couldn't be better는 it's best하고 똑같아요. nothing could be further. 이거는 절대 사실은 아니에요. 진실과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가장 거리가 멀다 이 뜻이니까, 절대 진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익소비턴트가 있고요. 쭉 넘어가죠. 임피드. 패드가 발이니까, 발이 축축 빠지게 하는 거 방해하다, 지체시키다가 되겠죠. 1030번을 해보죠. 올드 더 워리어. 전사는 코프 위드. 싸워 이기는 거죠. 브로우스 프롬. 칼이 날아오는 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히 워스. 건샷. 총 쏘는 것에서는, 아하 약하다가. 발러너블이 답이 내겠네요. 일단은. 낫바임. 발러너블이죠. 약하다. 그리고 히스 아머. 그의 무기는 또한, 그. 그. 건샷. 총 쏘는 것에 대해서 뭐한다. 통과하지 못한다. 치약하다. 이런 뜻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낫트가 있으니까, 낫. 붙어 갖고 나오니까, 임퍼비어스는, 아, 여기 임퍼비어스 두 번 나왔네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건 쉬운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완전히 비약, 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치약하다. 총성에, 총에 치약하고, 그래서 통과하지를, 그것을, 못 통과하게, 못 통과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조금 어렸죠. 의미상으로, 뭐 뭐 하지 않다, 안타, 뭐 이렇게 되니까, 발러너블, 임퍼비어스, 손상되지 않는, 불침투성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좀 내용을 잘 따져보고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31번 문제네요. 세폴레이션을,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 국가와 분리시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국가에 의해서, 무종교를 확립하는 건 아니고, 더더욱이 아니자죠. 비교급 스틸레스는, 부정이 더 심한 거죠. 더더욱이 아니다. 임퍼지션, 뭐 뭐 하는 건, 더더욱이 아닌 건, 이거는 뭐, 편파적이다, 뭐 그런 뜻이고, 이거는 뭐, 신성한, 귀족의, 이건 진보주의, 세클러, 세족의 철학을, 부과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페로키어로는, 편협한 그런 뜻이 되는 거네요. 난 머치레스, 난 스틸레스는, 더더욱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세클러, 이거 세클러, 이거 비종교적인 거고요. 뭐 다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 1032번, 바이 포밍, 입법 지지자들이죠. 법안의 입법 지지자들은, more likely to gain, 통과를 해낼 가능성이 크다. 된 뭐 뭐 했을 때 보다. 그들이 뭐 뭐 하게 된다면, X 하게 될 건데, 실제로 Y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뭐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를 못 얻게 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면, 못 얻게 하는 건 어떤 게 나와요? 아, 독립적으로 해갖고, 표를 많이 못 얻죠. 인디펜던트리가 되면 될 것 보다가 X인데, 그것보다 더 Y 할 가능성이, 더 큰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디펜던트리가 답이고요. 경계하고 합세하고, 이건 아니죠. 합세한 표를 더 얻죠. 방법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건 아니죠. 그리고 앞쪽에도 보니까, 이 coalition, 아하, 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얻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coalition이 답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X, Y 분석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뭐 지금은 뭐 Y likely, 뭐 여기 쭉 내려갖고, X likely, 뭐 모로 바꾸고, X는 then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then, they, would, be가 빠지는 거죠. 너무 뻔하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앞에 likely,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략된 걸 알고 있어야지만, 쉽게 풀어요. 모르면 뭐 어려운 거죠. X, Y 분석이 뭐 어려우면,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된 이유에서 어지럽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런 거는 영어식의 표현이니까, X, Y 분석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X, Y 분석을 많이 했죠. 물론 여러 책들은 액터의 X, Y 분석을 하진 않지만요. 그 다음, 1033번, many more. 더욱더 많은 19세기의 소설과 소설들이 월 written by 여성에 의해서 남성이 아니고, but this dominance, 이렇게 여성이, 여성 작가가 우울한 것은, 최근에야, been regarded, 간주되어야 돼요. 최근에는 간주되었다. 미얼리. 그죠? 놀라운 게 아니고, 미얼리니까 불과하다가 나오니까, 좋지 않은 게 나와야 되겠죠? 좋지 않은 거. 논란만은, 통계수치의, 분석적인, 겉으로 드러난, 탄핵이 불가능한, 이쪽은 아니겠죠? 비번이 그럴듯하죠. 통계수치에 불과하다. 즉, 조그마한, 감춰진, 비밀의 지혜이다. 지식이다. noted only, 비밀의 서지자들, 글 쓰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다. 통계상의 수치가 딱 적합하게 되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너무 길어서, 1044번, Despite, Generous, 잔뜩, Help는 돕는 거지만, Helping은 먹는 거죠? 한 그릇을 말해요. 짠뜩 먹은 거죠? 짠뜩 먹은 거. 그리고 비평가들로부터, 일단의 비평가로부터, 짠뜩 먹었지만, 이 우상, 타파 시인의, 세 권의 책은, 소울, 꾸준히 팔려나갔다. 이런 거죠. 아하, 불구하고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쪽 따라오는, 열심, 열정이다. 그래서 막걸리, 이거 비판하는 거죠? Abuse, 이것도 비난하는 거. 비출이 이어서는 황산 붓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심하게 뭐라 그러는 거죠? Tidium은 지루한 거예요. Hidebound, 피고리 상접한, 가죽으로 바인딩이 된 거죠? 이건 Obscure는, 에이, 뭐, 무명의, 무명의 비평가들은 별로 상관이 없겠죠? Respected, 존경받는, 근데 앞에 게 좀 안 맞고요? 이것도 안 맞죠.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효력이라고는 없는 비평가들, 잘 연결 안 되죠? Inflation은 영향력 있는 거죠. 어우, 그럴듯하죠? Respected는 앞에 게 좀 안 되지만, Inflation, 영향력 있는 비평가 집단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 잔뜩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은 꾸준히 팔렸다 그런 거죠? 조금 어렵죠? 비트리얼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저는 이 단어를, 이게 쓱 보면, 아, 2번이 답이겠다나? 한눈에 들어와요. 사실은 비트리얼이 이렇게 답이 많이 되는 단어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밑에만 쓱 보고도 바로, 난 찍는다면 2번 찍겠어. 그래 놓고 푸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 보면, 비트리얼, 황산 묻는 거, 욕설, 조롱, 막걸리 먹고 조롱하는 거야? 아무튼 이거, 결합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헬핑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헬프로, 오해하시면, 잘 안 돼요. 비트리얼, 이게 황산에서 온 단어예요. 신랄한 비평이죠. 디디움, 다 했네요. 하이드바운드 아까 설명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